메뉴도 오늘 오실 손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인 거죠? 그렇죠. 제가 엄청 생각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정확히 정밀 타격했습니다. 정밀 타격? 와, 어디 욕명이세요? 야, 이근대 이거라고! 정밀 타격! 이근이야! 오, 그래, 그래. 그나저나 못한 게 아니고 주방 보조하고 밖에서 또 이렇게 핸들링을 할 지배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네네네. 어, 근데 제가 평소에 지상렬 씨 개그 타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토크토크를 좋아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바깥쪽으로 좀 돌아야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주방에서 저랑. 아, 잠시만요. 아니, 셰프님 이거 잘세요, 형님. 요즘에 좀 앞도 잘 안 보이시고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어, 제가 한번 잘 주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아, 오늘! 근데 제가 오른팔로 지상렬 씨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왼팔로 KCM 씨를 임명하는데 저는 사실 왼손잡이에요. 아하. 하여튼 오늘 화이팅 합시다. 하여튼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